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엄은 이미지저작권 권리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또한 저작권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산업 발전이나 콘텐츠 산업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합법적인 적법한 저작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 환경에 미래의 저작권 환경에 도움을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우리 협회에 신탁관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처리하지 못하는 권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복사권, 전송권 등 다양한 저작권 권리 처리를 일괄적으로 편하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기면서 본인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징수하고 분배받으실 수 있죠. 또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의 환경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속자에게 권리를 상속자들을 위한 권리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위탁을 맡으면 살아계신 와중 생전의 모습과 사후의 저작권 처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우리 협회는 온라인 부분은 OSP 상에서 불법 침해가 일어난 경우 삭제, 전송, 중단 요청을 하고 있고 삭제, 전송, 중단 요청 시 OSP는 즉각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요청을 통해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보호 행위를 통해서 보호받는 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용자나 불법적인 사이트들이 불응할 경우 저작권 침해를 계속 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행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조정이나 침해가 불가능할 경우 결국에는 사법적인 재판,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면 1차적으로 협회에 전화연락을 해주시면 쉽게 이용 허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연락이 불편하거나 멀리 있는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의 저작물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저작권 권리 처리를 받고 싶어하는데 저작권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저작권신탁단체, 우리 협회 같은 저작권신탁단체의 신탁 권리를 먼저 맡기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한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문, 이미지 저작권자들은 우리 협회에 가입하셔서 그러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권리자들이 업체와 다른 유통회사랑 계약할 때 불공정 계약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으로 우리 협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도움을 받아서 저작권 계약을 할 때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신 저작권자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을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작권에 대한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의 현재 국민들,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이용할 때 무료라는 환경, 무료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은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수익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즉 창작자의 권익이 보호되면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창작자의 수익이 현재 아주 적은 상태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포용력을 가지고 정당한 저작권 처리와 저작권 사용료를 내는 인식문화가 조금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또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상업적 목적, 큰 수익을 내기 위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자와 실수로 잘 모르고 불법적인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나 우리 협회에서도 그런 걸 구분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실수로 하거나 모르고 하는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 이해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법적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갖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 창작자와 권익자의 보호 그리고 결국 이용자가 많은 저작물을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이용자의 많은 도움을 그리고 이해를 그리고 포용력을 바라겠습니다. 집방ạch E-S E E 감사합니다.